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역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도 결국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대항의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나 아파트 이름 또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글쎄요.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제가 우리 실무관들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십니까. 결국 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